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임명을 내정을 처음에 발표했다가 나중에 임명을 갑자기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이틀만에 다시 임명을 했는데 뚜렷한 사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인사검정에 뭐가 걸렸겠구나라고 추축만 가능했습니다. 그러자 채널A가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의 아내가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채널A가 전날 박인호 총장 아내가 대전은행동에 소유하고 있는 86제곱미터의 토지와 관련해서 17년 전인 2004년에 12명과 함께 그 일대 전통시장 일대의 공장 용지를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지분을 쪼개서 나눠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재개발 시에 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 매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쪼개기 매입, 재개발 분양권을 노렸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투기다 하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황보성이 수석대변인은 관보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땅 소유 문제로 혼선을 빚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쪼개기 매입에도 문제가 없다고 임명을 강행한 청와대의 무능과 안이한 인식이 더욱더 처참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이후에 다시 임명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어서 황보성이 대변인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과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의 인사 실패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런 정권 때문에 국민들은 주폭 법무부 차관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의 반부패비서관을 받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를 폭행했던 것 그러면서도 6개월 동안이나 지금 법무부 차관으로 일했고 또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은 부동산 투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던 LH 사태 때 그때에 임명을 하면서도 무려 56억 원 돈을 빌려가지고 90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전형적으로 투기가 아닌가 말하자면 전문 투기꾼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정도였는데 그렇게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박인호 공군참모통장에 관한 의혹이 채널A를 통해서 보도가 되자 청와대가 나중에 임명을 강행한 그 이유를 선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명을 강행한 이후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박인호 총장 측 해명과는 말이 서로 엇갈립니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아내 김모 씨의 대전은행동 땅 투기와 관련해서 청와대 측은 검정 과정에서 회화긴 했는데 본인이 땅을 팔겠다고 약속해서 임명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땅을 산 그 부분이 쪼개기 의혹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됐지만 그러나 이 땅을 팔겠다고 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임명을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하지만 박 총장 측은 채널A와 통화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매각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조건을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당장 내놓지 않겠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총장 측은 또 친구가 사업 목적으로 공장 부지를 매입할 때 함께 땅을 샀는데 당시에는 개발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문제의 땅을 팔겠다고 해서 공군참모총장으로 임명했다는 거고 다시 공군참모총장 측과 언론사 간에 취재를 해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팔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문제가 아니다 하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투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걸로 봐서 청와대가 말한 것처럼 그 땅을 매각하겠다 팔겠다 하는 뜻이 아니라는 그래서 채널A가 청와대의 설명이 다르고 또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측의 설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어느 게 맞나는 겁니다. 땅 투기 의혹은 제기됐는데 그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 의혹이 해소된 것도 없고 뭐 문제 해결하는 것도 없는데 그대로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 그러면 이틀 동안 임명을 내정했다가 임명을 하지 않고 이틀 동안 시간 끄는 것은 일종의 쇼, 저쇼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은행동 일대의 재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 박 총장의 아내 김 씨가 땅을 산 이등해인 2005년 해당 지역이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겁니다. 사업 목적으로 샀다면서 1년 뒤에 땅을 나눠 가진 것도 맞지가 않고 땅을 산 그 다음 해에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이게 보면 투기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난다는 겁니다. 더구나 보유한 땅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경실련 소속의 조정헌 감정평가사는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도로인 토지 중에서 일정 면적 이상인 토지를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투자 대상으로 많이 삼고 있다. 그러니까 토지를 일정 면적 이상인 토지를 재개발 투자를 하는 분들이 지금 거기 도로 중에서 도로 중에서 투자 대상 즉 이게 투기의 대상으로 많이 삼고 있다는 겁니다. 땅 투기 의혹이 재개된 이후에 공직자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고 하면서 임명을 유보해 놓고 그리고 다시 문제의 땅을 판다는 조건으로 임명했다는 것도 그렇고 또 당사자는 투기가 아니라고 밝힌 것도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된다면 하면서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그렇고 다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들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투기에 걸린 사람이 나중에 땅을 팔겠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앞으로 공직에 나설 사람들도 투기를 했다가 걸리면 팔면 된다 팔겠다라고 하면 다 임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의 경우처럼 당사자가 그런 것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고 나면 더욱더 이미 임명을 되어버렸고 그래서 나중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닐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쪼개기 매입 의혹에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임명하려고 내정을 했다가 이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그리고 조사를 했는데 조사하고 난 뒤에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원인 해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임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한 이틀 동안 유보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뭔가 조치를 취했겠지라고 했지만 그러나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도 없고 그리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임명을 강행하는 과정에 특별하게 무슨 문제 때문에 임명이 유보됐다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돼서 임명을 했다든지 하는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해서 인사검증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혼란이 가중되고 국민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인사 라인에 즉각적인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김외숙 인사수석은 요지부동입니다. 문재인과 법무법인 부산에서 같이 변호사를 했다는 인정 등으로 인해서 끝까지 문재인 측에서 보호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박 총장의 아내 김 씨는 이밖에도 강원도 철원에 993제곱미터의 임래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5년 9월에 산 건데 당시는 남북 화해 분위기로 적경지역 투자가 활발하던 시기였습니다. 이걸 보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는 인사검증 또 더 석연치 않는 인사에 유보했다가 임명 강행 그리고 투기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자기가 한번 지정한 사람은 끝까지 임명을 강행하겠다 하는 그런 고집을 내셔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방적인 임명 강행은 끝까지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청와대 임기 끝날 때까지 청와대에 일방적이고 무리하고 그리고 검증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임명 관행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문재인 청와대에는 나몰라라 내 마음대로다 하는 식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